최저에서 나온 발받침대. 와 왕싸다. 7만 2천 원이거든요. 왕싸요. 현금가 우대하면 더 싸지요. 요거 이제 밑에 여기 단 조절로 다 돼요. 이거 지금 높이 조절되고. 그 다음에 이거가 쿠션을 이렇게 놓고 가방인데 요거 케이스인데 아 머리 잘 쓰셨네. 이 케이스를 위에 얹어가지고 푹신하게 발받침을 하고 그 다음에 밥상을 할 땐 요게 가방이거든요. 가방이면서 쿠션 역할을 하네. 가방이면서 이거 케이스면서 쿠션 역할을 하는 이거는 밥상 할 때 그 다음에 빙어낚시 갔을 때 얼음판 위에서 하는 그 테이블. 이거 진짜 괜찮네 사모님네. 와 사사님네 이거 진짜 괜찮다. 와 그 다음에 난로를 피면 이게 요거라서 뭐 불이 달까 싶어서 쇳덩어리를 요렇게 해놨어요. 하나 이거를 빼면 또 떨어지거든요. 이렇게 와 머리 잘 쓰셨네. 요렇게 해서 요렇게 놓고 뭐 이렇게 했다가 여기에 난로를 놓으면 뜨겁잖아요. 그럴까방 요걸 갖고 또 요렇게 요렇게 딱 고정을 시키면 되네요. 여러가지 좋습니다. 가격이 싸다는 거 다른 타사 보다가. 이거는 큰 모양이나 뭐 재질이 너무 좋을 필요 뭐 있어요. 튼뜬하면 되지. 현금 7만 2천원이에요. 현금가 우대. 우와 왕싸다. 우와 몇 개 또 손님들이 가져가셨어요. 감사합니다. 우대 Cash Cran in a Label School thislag. 하나도 가고 싶습니다. 그리고 잠시 후에